이번 시간은 중탄산염과 토탈 CO2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. 보통은 중탄산염이랑 토탈 CO2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결론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. 자,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궁금하긴 하니까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. 보통은 응급실에서 인턴 선생님이 동맥혈을 채워려 옵니다. 그리고 이제 ABGA 분석 기계에다가 딱 꽂으면 약식으로 쫙 나오죠. pH도 나오고, PaO2도 나오고, PaCO2도 나오고요. 그리고 중탄산염도 나옵니다. 베이스 액세스도 나오고 등등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자, 여기서 pH, PaO2, PaCO2는 바로 이 ABGA 기계가 직접 측정한 값입니다. 그런데 이 중탄산염은 직접 측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측정한 것으로 계산을 해낸 값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유명한 핸더슨 핫셀바식을 이용합니다. pH는 6.1 더하기 로그 짝산짜 겸기 그러니까 PaCO2에다가 0.03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0.03001 분의 중탄산염 자, 이 식은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식입니다. 자, 일단 ABGA 기계가 pH, PaCO2 다 측정을 했잖아요. 여기 다 있네요. 측정한 값을 다 집어넣게 되면 남는 건 하나의 미지수죠. 당연히 기계가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계산한 값으로 중탄산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TotalCO2는 보통 정맥혈로 채혈을 하고 전해질 패널로 나오죠. 그리고 이 TotalCO2라고 하는 건요.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물에 녹아있는 CO2도 있을 거고 또 이게 완전히 가수분해가 돼서 중탄산염으로 존재하는 형태도 있습니다. 이거를 몽땅 합친 개념이다. 그러니까 더 넓은 개념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자,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본다면 CO2가 물을 만나면 H2CO3가 되고 결국에는 H플러스를 만들고요. 또 중탄산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완전히 가수분해가 된 형태와 그냥 물에 녹아있는 형태를 다 합친 걸 TotalCO2다. 라고 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 식에서 알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CO2를 산염기 파악할 때 산의 지표라고 하는 게 바로 물에 녹아서 H플러스를 만들기 때문이고요. 보통 이 중탄산염을 염기의 지표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쫙 염기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H플러스를 가져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얘는 염기고 얘는 이제 산이다. 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어쨌든 TotalCO2는 계산한 걸 포함해서 또 그냥 물에 용해된 CO2를 다 합친 개념이다.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일단 중탄산염과 TotalCO2의 차이를 알겠죠.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. 자, 보통 응급실에 환자분이 왔을 때 동맥혈체열도 하지만 정맥혈체열도 하죠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연기를 파악합니다. ABJ 분석하는 거 저랑 여러 번 공부했었죠. 그때 전해질도 우리가 쓰잖아요. 대표적으로 언화용기에 계산할 때 나트륨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클로라이드 이런 거 다 필요했잖아요. 자,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오죠? 바로 케미스트리 정맥혈체열에서 나온 값이잖아요. 그리고 동맥혈체열을 통해서 측정이 된 pH pH, pCO2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계산된 중탄산염이 나오는 거죠. 우리가 산연기를 분석할 때 pH를 통해서 산혈증인지 알칼리혈증인지를 판단하고 여기에 섞인 원인이 호흡성인지 대사성인지를 교명해 나갔죠. 자, 특히나 대사성 산증인 경우는요. 그 원인을 간별할 때 플라즈마 언화용기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혈장음이온 차이인데요. 이게 높은지 아니면 정상인지에 따라서 그 원인이 또 나뉩니다. 자, 이 플라즈마 언화용기입 어떻게 구합니까? 바로 정맥혈체열의 값을 이용하는 거죠. 나트륨에다가 클로라이드랑 중탄산염의 값을 빼서 구하는 겁니다. 자, 이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, 우리가 산연기를 분석할 때 동맥혈과 정맥혈 측정한 값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잖아요. 자, 그러면 당연히 이 동맥혈과 정맥혈이 체열이 되는 시점은 거의 비슷해야 되겠죠. 이거는 하루 전 측정한 값인데 이거는 방금 측정한 값이다. 뭔가 시점이 굉장히 괴리가 생기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. 내가 이 사람의 지금 혈중의 상태를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이게 이제 시간적 괴리가 굉장히 크다. 그러면 자료로서 퀄리티는 굉장히 떨어진다.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분석한 결과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때 바로 이 중탄산염과 토탈 CO2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. 바로 얘네는 그 차이가 2mmol per liter 이하로 나야지 신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. 자, 결국 이 중탄산염에다가 용해된 CO2를 추가한 거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단 2mmol per liter 이하로 차이가 나야 된다.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일단 이 동맥혈과 정맥혈이 체열된 시간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2mmol per liter 보다 더 차이가 난다. 이때는 아, 얘네가 동시다발적으로 체열이 된 게 아니다. 또는 뭔가 실험실에서 에러가 난 게 아닐까.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,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자료의 퀄리티를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특히나 대사성 산증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는요.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얘네의 차이를 통해서 얼만큼 체열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